게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일곱째 대접 태양이 나옵니다 천사가 여섯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 유브라데는 이스라엘 최 북단에 있는 그런 국경의 최고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그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통도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의 영이 용과 짐승의 입에서 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고 은혜받고 나서 많이 말로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빼앗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정말 따뜻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또 복음 전하고 간증하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의 영이 사단의 입에서 나와서 세상 왕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동하고 격동해서 싸움도로 끌고 나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단이 자기 편으로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큰 싸움을 일으킵니다 개구리는 더러운 그런 짐승을 상징합니다 출애굽할 때 두 번째 재앙에 개구리 재앙이 나왔습니다 그 개구리 우상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 우상은 풍요와 번영의 그런 신이었습니다 사단이 배후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격동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더럽히면서까지 풍요와 성공만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바로 성공만 부추기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죠 16절에 보면 이 새의 영이 귀신의 영이 아마겟돈으로 세상 왕들을 다 모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후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집결지가 아마겟돈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무기토의 산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최후의 전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마겟돈에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그 결론은 뒷장의 게시록 19장에 가면 11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무기토라는 것은 대개 전쟁의 요충지였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200번 이상이 이곳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여러 번 싸웠고 두부라와 바락이 가난한 전쟁에서 싸웠던 것이고 기두원이 미디안이라는 민족과 전쟁을 벌였던 것이고 요시아 왕이 애급 바론느고하고 싸웠던 그런 전쟁터였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세상의 그런 가치를 따라갈 것인지 풍요를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갈 것인지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 그것을 붙들 것인지 세상의 가치를 붙들 것인지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 마지막을 기다리는 최선의 준비는 무엇일까요? 15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때가 되면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되겠죠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경건의 훈련이 되어야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아야 되고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찬양과 기도도 입술에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전도와 성교에도 열심을 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시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마귀의 개교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무장해야 되고 자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어쩝니까 자꾸 마음속에 와서 생각을 더럽힙니다 혼돈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것을 미루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소홀히 하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시험이 와서 나를 건들면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하고 늘 교통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서 쉽게 분노가 일어나거나 짜증이 난다면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5절에 말씀하죠 자기 옷을 지켜서 수치를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옷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포열로 하나님의 은혜를 씻어진 그런 은혜를 상징합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아 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옷이 털어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순결하고 고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최후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이 되어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마지막 일곱째 대전 심판이 내려집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공중이라고 말하는데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공중에 쏟아집니다 예배소의 말씀 보면 사단은 공중곤세 잡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중은 사단이 장악한 모든 영역을 말씀합니다 이 일곱 번째 마지막 심판은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진영의 가해질 최후의 그런 심판인 것입니다 이 대접이 떨어지자마자 성전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죠 대었다라는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거는 심판이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그 대속에 십자가를 질 때 마지막에 가상칠원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고 승리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일곱 번째 대접재앙이 떨어질 때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심판이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보면 큰 지진이 나서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대저가는 나라와 도시들이 파괴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34km 정도 되는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재앙이 남은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회개하지 않냐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막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죠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을 비막합니다 우리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를 맞으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조그만 하나님이 매를 들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고 애톡하며 자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또 일곱 번째 대접 대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들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로 원합니다 또 주님은 늘 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